환경부가 영풍석포재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지시했는데 경상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게 과하다며 조정신청을 했었죠. 행협위가 오늘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처분 집행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가 신청한 영풍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관한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재련소의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두 건에 대해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는데 도가 처분이 과하다며 환경부와 법제처 질의에 이어 행협의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행협위가 경상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풍에 대한 도의 처분 집행은 조정 전까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협위의 조정사례는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결정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8건. 사안별로 조정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논쟁적인 사안들이 안건화되면서 통상 1년에서 2년, 길게는 최대 4년까지 소요되는 마라톤 조정이 많았습니다. 환경단체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2심 재판 중인 영풍석포재련소에 20일의 조업정지마저 기약없는 행정조정에 들어가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